안 되면 패스 안 되면 패스 뭘 작전을 해야 하는 거야? 오 깜짝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깜짝아 우리 자꾸 우는 거 안 돼 안 돼 어제! 어제! 많이 밭이 물린 거 다리 풀린 거? 다리 풀린 거? 다리가 풀렸다고? 벌레! 벌레, 벌레 모기! 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내가 아는 거 아니야 귀여워 음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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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정 음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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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클레 기레 오 파 바 치 라 게임 어? 게임 패스 패스 왜 이렇게 쌍끼기 여기 배? 어? 바닷가 저기 뭐야 바닷가 이름 바다의 집? 유명한 유명한? 뭐? 여름에 여기 배? 오는 곳 보령 옆에 보령? 섬에 유명한 섬? 안면도? 어? 보령 너무 안 맞췄어? 어? 맞췄어 진영이 형이 저녁에 진영이 형이 진영이 형이 진영이 형이 진영이 형이 속해 있는 돈까스 진짜 모르겠어 진영이 형 진영이 형이 가수 악수 그룹 지금 그룹 그룹 지 지 패스 패스 망했다 아예 못하겠다 아예 못하겠다 아예 못하겠다 아예 못하겠다 어어어 맞출 수 있겠다 어 그 폐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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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로 폐로 폐교 폐교 망했어 노래가 들어 폐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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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거 귀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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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문제가 우리한테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어? 너무 어려워 박사님 매니저님 박사님 애기들 에이스 박사님 박사님 어떻게 맞춰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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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애기 박사님 어? 애기박사님 어? 애기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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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... 애기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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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애기동자 우리 우리 어? 우리 언니 성향이 뭐야? 나 전에 뭐였냐고? 어! 성향 성향 전화? 아이잖아 아이 안나라? 언니 나는 내 성향이잖아 내 성향 언니의 성향 전에 전화 전화 말고 전화 말고 전화 말고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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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매니저님이랑 완전 반대인거 완전 반대인거 완전 반대인거 MPTI MPTI 어디 MPTI 어디 끝입니다 와 와 왜이렇게 웃기냐 아니 우리 3문제야? 설마? 붐바스틱이라 나 붐바 뭐야?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근데 그리고 2등 팀은 2등 팀은 구름이 그린 달티 팀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팀 공동입니다 고맙습니다.